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비만 인구 증가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치료제 개발 경쟁도 치열합니다. 최대 과제는 앞서 시장을 선점한 비만약의 효능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건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인 올릭스가 기적의 비만약으로 꼽히는 위고비와의 시너지를 입증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영 기자입니다. 최근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도 위고비를 뛰어넘는 비만약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최근 업계가 주목할 만한 동물실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올릭스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 OLX-702A와 위고비의 병용 전임상 최종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OLX-702A와 위고비 병용 투여군이 위고비 단독 투여군 대비 증강된 체중과 체지방률 감소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내장 지방의 지표인 복불둘레 감소 효과도 입증하면서 질적으로 더 우수한 비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단점인 단약 후 급격한 요요 현상도 극복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를 끊었을 때는 체지방률이 다시 올라가는 반면 병용 투여군의 경우에는 세마 글루타이드를 끊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지방량이 감소되는 추세를 확인을 했고.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GLP-1과 병용할 파이프라인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이번 동물실험 성공으로 OLX-702A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02A의 경우에는 기존의 GLP-1 비만 치료제와 차별적인 그런 기존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병용 투여했을 경우에 확신한 시너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릭스는 이미 여러 제약사와 OLX-702A의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OLX-702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내로 호주의 임상 1상 임상 시험 계획서를 신청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 논의도 속도를 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의영입니다.